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둘일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둘을 만들어 이 나와 이 나가 싸워서 이 나를 내가 이 나가 이기든 이나가 이기든 저나가 이기든 이나가 이기든 하나를 누르고 하나가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기고 짐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불편해 이 진 나도 나거든 이긴 나도 나지만 항상 불편한 거야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어떤 시비든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해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해 그 속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나라고 여겼던 이게 이겼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지 바로 불편해 속일 수가 없다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를 질려고 하니까 안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은 그렇게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거짓말은